이 운동은 슬라이드 스텝으로서 허벅지 앞 부각을 엉덩이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. 장판이나 플로잉 같은 데 위해서 하면 미끄러지는 곳에서 어디가 있는지 하는 거고요. 이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앉았다가 허벅지 힘으로 천천히 쭉 끌고 다시 사인을 얹으면 천천히 공간으로 이때 발바닥은 돌아가지 않고 일정하게 당길 때는 허벅지 안쪽 힝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돌아가고